오늘 아침 조간신문 기사의 한 버스기사 사연이 소개됐습니다.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고용돼서 65살인데도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. 사실상 정년 연장이 된 셈인데 이분이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절반이나 깎였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. 일을 안 하면 연금을 다 주고 일하면 깎이니까 이분 입장에선 당연히 당황스럽고 화나는 일이었겠죠. 그러면 이게 왜 깎였는지 좀 보겠습니다. 우선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. 예전에는 실제로 절반이 깎이는 경우도 많았고 했는데 다만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이 깎이는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. 일을 하기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어떻게 얼마나 깎이는지는 좀 알아둬야겠죠. 한번 보시면 우선 연금 삭감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 올해 기준으로는 236만 원쯤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.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비 50만 원으로는 깎이지 않는다는 얘기죠. 예전에는 이 기준을 넘기면 나이에 따라서 연금을 깎았습니다. 그래서 61세는 절반, 62세는 40% 깎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총 5년간 연금을 깎았는데요. 지금은 이게 소득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236만 원을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를 했다면 그러니까 총 버는 돈이 335만 원 이하라면 초과 금액의 5%를 연금에서 깎습니다. 100만 원의 5%면 5만 원이니까 최대 감액도 5만 원이 되겠죠.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인 200만 원까지는 우선 100만 원 초과분의 5만 원을 삭감을 한 뒤에 그 다음 100만 원분에 대해선 10%를 깎아냅니다. 이렇게 하면 합쳐서 최대 15만 원이 삭감되겠죠. 이런 식으로 400만 원까지 올라가고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절반까지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월 수십만 원씩 연금이 깎이는 건 상당한 고염봉자가 아닌 이상 구조적으로 좀 어렵게 변했습니다.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연금을 깎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도 맞습니다. 지난해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감액제도의 장기적인 폐지를 제안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. 정년 연장 논의는 진행 중인데 연금 문제는 논외라는 얘기입니다.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